송민이 아빠가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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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르 꼬르르 꼬르르? 가사 나가서 주사 맞은다고 맞아요 주사 맞으면 아프겠지요? 과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썩어요 야! 맞았어요 이빨 썩으면 어디로 가요? 치과? 치과 가서 재밌었어요? 아니면 아파요?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아팠어요 아팠어요? 성민이 까자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아팠고 무서웠어요 아 아팠고 무서웠어요 성민이 까자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또 치과 갈 거예요 조금씩 먹어요 알겠어요 많이 먹을 거야 치과 갈 거야? 아니요 치과 가고 싶어요? 치과 가고 싶으면 아빠 까자 줄게요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하늘꽃 해가지고 주스 많이 시켜가지고 응 주스 계속 먹을 거예요 주스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어 음 아빠한테 가 있잖아요 아빠한테 빼고 먹으래 아니야 내가 좀 웃었잖아요 자 이제 그만 먹자 많이 줘요 아니 많이 줘요